전국에 배우시는 메가스터디 고3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장혜진입니다. 선생님이 인사까지 딱 드렸어. 왜냐하면 좀 이렇게 뭐랄까 오해 같은 거나 아니면 의욕을 좀 상실해 있거나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시험의 의미를 좀 알자. 혼란스러울까 봐 혼란스러울까 봐 명쾌하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요. 선생님한테 인사부터 하고 힘있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총평인데 총평.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아닌 시험이다라고 치부하지 말자. 좋은 기회를 또 날릴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문항 자체가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요. 남의 의도를 아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 그걸 어떻게 알아? 물어봐야 아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의도가 추측되는 바는 있어요. 시험을 왜 이렇게 낯설게 출제했을까? 시험을 왜 이렇게 낯설게 출제했을까에 대한 나름지로 의도를 추측해보고자 합니다. 연초부터 나형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의도는 좀 새롭게 내야 되겠다. 새롭게. 좀 어렵게 내봐야겠다. 새롭게가 곧 어렵게야. 우리는 기출문제 주로 많이 풀잖아요.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외우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는 사실상 또 어렵게가 돼요. 이게 의도였으리라 봅니다. 그건 좀 이따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그런데 이걸 매우 세련되게. 세련되게 출제하면 아주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선생님은. 세련되게라는 거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어. 풀 때 괴로웠어.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지. 내가 공부한 개념에서 출제한. 그렇죠? 아, 수긍이 가는. 그게 이제 세련된. 세련된 방식으로 출제하는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아, 나중에 해설을 들어보니까 맞아. 사실 내가 저거 다 공부했던 건데 내가 그 개념 적용을 사실은 좀 기계적으로 했던 것 같아. 뭐 이런 반성이 되는 그런 학습 효과를 주는 그런 문제들. 그러면 어렵더라도 수긍이 돼요. 맞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 의도가 이렇다면 있잖아.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으련만. 알겠죠? 이게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몇몇 문항에서 세련된 거위가 먼. 개연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풀고 나서 해설을 듣거나 해설지를 보면 기분이 막 나빠져. 아니, 이걸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또 교육청 모의고사 출제한 분들은 어쨌든 교육청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사람들 하는 얘기를 귀에 안 담아 들을 수도 없고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후과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세련되지 못했어요. 알겠죠? 세련되지 못했고 노련하지 못한 시험이 맞습니다. 뭘 보고 이렇게 얘기하냐. 무조건 그렇게 막 비난한 게 아니에요. 21번. 20번. 28번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너무 심했어요. 안 돼. 이러면. 알겠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21번 킬러를 내더라도 저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변수 두 개 갖고 해야 되고요. 아니면 접선 기하학적인 추론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오바입니다. 상당한 오바라고 봅니다. 나형에서는 그렇게 출제하지 않을 거예요. 평가원 분명히 수능에서는. 두 개는 확통인데. 확통이 아니라 경우의 수. 집합 문제죠. 집합이 원소에게서 세고 확정되는. 이산적인 어떤 세고, 세고 관찰하고 원소를 확정짓고. 이런 어떤 경험이 많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나열하고 관찰하고 하는 수준을 넘어섰어. 해설을 봐도 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는 초반 도입하는 부분에서 좀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쁜 문제. 틀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개의치 마세요. 알겠죠? 개의치 마세요. 개의치 말자. 선생님이 해설 강의 했는데 선생님이 해설 강의 해준 포인트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잘 넘어가시면 됩니다. 21번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해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지? 21번. 이런 이 세의 문은. 특히 21번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요한 중요한 학습 포인트가 있는 교훈이 있는 문제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지점을 살려내자. 그 지점을 살려내자. 그래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있다 이거야. 교훈. 의도를, 의도는 뭐 사실 추측할 뿐. 이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거지. 어쨌든 결과는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쁘다. 이런 거고요. 교훈은 어떤 문항들을 틀린 학생들에게 얘기해주고 싶냐면 14번부터 16번. 그리고 사실은 이제 17하고요. 19번까지 괜찮고요. 26번. 이렇게 나눌게요. 학평은 학력평가잖아. 불가피하게 3학년 때 치는 첫 학력평가라. 수능의 모의평가의 성격도 가죠. 그러니까 수능 대비에 도움이 되게끔 출제해주려고 한단 말이죠. 학력평가랑 모의평가는 달라. 학력평가는 그동안 해왔던 걸 점검하겠다. 이게 학력평가지. 그런데 3학년 학력평가는 모의평가의 성격을 가진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들은 아주 훌륭한 교훈점을 남겨줍니다. 정답률이 상당히 낮은데. 여러분 이거 그냥 전부 개념 적용 예제. 알겠지? 개념 적용. 완전히 새롭게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개념을 잘 적용할 수 있는지. 개념을 이렇게 대충 알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들을 짚어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길 좀 틀렸다 하는 학생들은 본인 탓이야. 시험이 세련되지 못해서 틀린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헐렁하게 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걸 되짚고 다시 열심히 하자. 알겠네? 이해 가요? 이걸 분리하자고. 이 두 가지를 분리해야 돼. 우리는 우리대로 수능 잘 쳐야 되잖아. 그제? 선생님 제가 수능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잘 칠 것 같은 막연한 자신감은 있어. 안 돼. 올해 수능 나형 어려워진다니까. 이거 지나가면서 그 얘기 해줄게요. 왜 새롭고 어렵게 내려고 했던 것 같냐면 올해 나형의 난이도 높이려고 하는 거야. 6평이나 9평은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난이도 높아질 거라니까요. 선생님이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제 무늬가 통합된다고요. 내년부터. 실질적인 통합. 수능에서의 통합은 훈인연부터야. 근데 지금 가나형의 문제 스타일도 너무 다르고 가나형의 수학 공부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 너무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통합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수렴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보면 작년 수능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해가 돼요. 뭔가 좀 낯선. 증킬로 좀 강화시킨. 개념 적용 확실히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그런 의도가 분명히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제가 어찌다 보면 기본 문제만 풀면 3등급은 나온대요. 기본 문제만 풀면 2등급은 나온대요. 다 옛날 얘기야. 절대 그런 아니암 가지고 하지 말고요. 수능으로 수학으로 최저 받칠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그냥 수학을 놓아. 알겠네? 그냥 엉성하게 들고 있다가 수학 안 나와도 나중에 뭔가 되겠지 하면 다른 과목을 다질 시간에 수학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 수학을 포기하라고 막 과격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선생님 본 마음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자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자. 나형. 어느 애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큰 어떤 득을 볼 수 있는 구도야.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 선생님이 강하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적용 예제니까 제대로 철저하게 복습하자. 알겠죠? 이것은 뭐냐면요. 수능의 단골 문제로 나오는 전형적인 예제야. 알겠네? 개념 적용이라기보다는 아, 수능 유형이야 그냥. 나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수능 유형이에요. 이거는 기초를 많이 풀고 추가적인 학습을 많이 해나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유리하게끔 기초를 꾸준히 나오는 거니까요. 기초량은 그렇게 두 개를 좀 나눠서 교훈을 얻읍시다. 26번 너무했어. 26번 같은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교훈을 교훈대로 그 다음에 시험 때문에 약간 당황스럽거나 특히 21번이나 30번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던 학생들이 당황했을 텐데 선생님이 상황을 명확하게 알려드렸어요. 마지막 한마디. 30번의 정사각형 개수 세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격자점 개수가 다시 출제되는 신호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성급한 판단은 이릅니다. 내년, 후내년에 수열이 다시 강화되거든 그래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봐요. 근데 6평을 보자. 평가원 시험에서 마지막 수능인데 갑자기 그걸 다시 들고 와서 학생들을 괴롭히려면 적어도 6평에 예곤 해줘야 돼. 늦어도 9평에 예곤 해줘야 된다고 선생님은 봅니다. 그 정도의 예의는 있을 거야. 그러니까 6평을 지켜봅시다. 알겠죠? 지나치게 비관하거나 지나치게 무조건 나올 거라고 맹신하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학력평가니까 어차피 30번에 너무 큰 의미를 담지 말고 열심히 그냥 공부하면서 가끔 좀 풀어보다가 6평을 주시하자. 알겠죠?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수염 치느라 고생하셨고요.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다시 공부하자. 이게 오늘 수염의 총평의 마무리 멘트입니다. 여러분 또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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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